답답하시죠? 답답해요. 자식들 보면은 걱정이 한 맨날 걱정이구요. 근데 이번에는요. 사위가 기우생이라고 해서 닭띠입니다. 56. 그리고 따님은 말띠고 47이거든요. 금년 내년이 굉장히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은.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가정이 깨지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어디 삽니까 아이들은? 강동구.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아기가 없어요. 이 사위는요. 김정은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존심 강하고 내가 맞으니까 날 따라와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남매 밑에 있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따님은 뭐랄까? 학교 선생님이라도 해야 돼요. 뭐합니까 딸은? 지금 원래 자기 사업을 했었어요. 네일샵 같은 거.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일샵을 그만두고 지금 알바 하는데 성격이 약간 외향적이에요. 아무튼 금년이 따님하고 사위한테는 굉장히 금년 내년이 안 좋고 이렇게 깨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위는 지금 무슨 일합니까? 원래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거 했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건축적으로 했었어요. 그다가 지금 갑자기 이걸 한다고. 뭘 안 됩니까? 고깃집. 무한리필 고깃집. 아 음식점을. 네.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하는 건지 형님이 계시거든요. 형님한테 형님을 도와주는 건지 확실히 모르더라고요. 변화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변화를 갔네요. 그냥 하던 일을 쭉 해야 되는데 뭘 딴 거를 하면 큰 손해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잘 살기 위해서 장사도 하는 거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큰 손실을 잃게 되면 이 가정이. 조심해야 되나요? 저는 딴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요직업들이 되는 사람은 잘 되겠지만 사위는 변화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건지 형님을 도와주는 건지 그걸 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주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더 크게.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온 세상으로는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돈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부부간의 금술이 깨지는 형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썩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이 두 내외가. 그래요. 암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손해를 보고 깨지는 형국으로 갈 거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겠다고 하면 누구 고집도 못 끊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하는 사람이라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째 내외는요. 연상연하네요. 네. 그런데 이 둘째 따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친구고 고집스러운 친구이긴 하지만요. 조금 많이 외로운 팔자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이가 있어도 외로운 팔자거든요. 거기에다 지금은 나가는 삼재, 악삼재라는 건 아시잖아요. 믿음은 틀리더라도. 많이 안 좋고요. 지금 뭐야. 사위도 이 친구도 자기 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고집스러운 친구입니다. 주식을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겁니다. 편안함은 굉장히 차고 한 방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방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요. 어찌됐든 이렇게 잘 서로를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고 이렇게 이 친구가 둘째 사위가 어떻게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뜬구름 잡는 식인 거거든요. 따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많이 고쳐놨어요. 그런데. 딸이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어주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딸이 외로운 팔자라고.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데. 활발하고. 많이 웃고 그러지만요.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언니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는 울고 살을 겁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도 그런가 봐요. 우리 어머니는 닭띠라고 닭띠시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생일이 언제세요? 음력 8월 3일이요. 엄마가 제복이 있는데 엄마 뭐 했어요? 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님은요? 원래 사업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소띠예요. 그러면 지금 뭐야? 76. 76. 49년생. 운력 9월 14일. 쇼자시네요. 네. 아무튼 사위는 좀 말리고 싶고요. 작은 사위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둘째 사위는요.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아무튼 큰 딸네는 변화를 가지면 안 되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년 내년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요? 저는 이거 두 명만 보려고 왔어요. 저는 언니 그냥 따라와서 저는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거 적어준 거예요. 이거 좀 봐달라고. 아무튼 우리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요. 작년부터 몸이 되게 안 좋으십니다. 저는 원래...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원래 제가 암이었어요. 혈액암. 2016년대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고 왔었거든요. 수술도 하고. 근데 어디가 안 좋을까요? 아니 기운이라는 게. 아 기운. 기운이라는 게 작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계셔요. 그리고 아버님도 소띠이 76세 같으시면은 아버님도 금년 여름 한 철부터 기운이 되게 많이 떨어질 거니까 건강들 관리하셔야 됩니다. 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운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기운이 약할 때는 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잘하시고 몸에 좋은 곳을 많이 자시고 그러세요. 새끼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더 문제지 새끼들이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건강만 잘 챙기시고요. 아무튼... 그냥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생님이 새끼들 때문에 걱정 안 하셔야 될 텐데 조금 그게 걱정됩니다. 친구들 팔자입니다. 나비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